해안 절벽에 몸을 뉘인 오래된 건물 하나, 수성당이라 불리는 신당인데요. 칠산바다를 둘러싼 옛 전설이 전해옵니다. 바로 이곳 서해바다를 관장하고 어업이나 풍어를 함께 기원해줬죠. 바로 그 계양할미가 이곳에 있습니다. 굽나막신을 신고 서해를 걸어다니며 어부들과 선박을 보호한다는 바다의 신 계양할미. 지금도 매년 정월 14일이면 당산제를 올리는데요. 계양할미에게 항해의 안전을 기원한 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.